천안고 아산 지역 레미콘 사업자들이 레미콘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천안고 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사업자와 지역 레미콘 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함께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레미콘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은 202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오르자 협의회를 만들어 레미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올리고 안정적인 물량 배정을 합의한 뒤 이듬해부터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